우리 진짜 감동이다 그럼 뭐해 다 내 것이 아닌데 이번 컨셉을 했을 때 다른 멤버들은 역시나 잘 어울렸고 아무래도 이제 소연이가 아유 또 아유 별루고요 아 네 최근에 백종원 씨 이거 그분 레시피대로 샌드위치 만들어서 아 진짜? 부모님 드렸거든요 아빠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너무 맛있으니까 우와 살 찐다고 아 진짜? 응 아버님 되게 센시 있다 아빠도 이런 거 하지 마 너무 맛있으니까 이렇게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언니, 아버님 이런 거 하지 마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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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겠습니다 쌤 네 멤버들한테 이렇게 선생님의 소리를 듣는 게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오늘까지에요 네 한 시간 안에 끝나요 하하 오 예쁘다 예쁘다 친구야? 친구 왜 이렇게 예뻐? 얘 친구 친구야? 친구 이름이 뭐야? 미니찜 미니찜 야 친구가 더 예쁘다 레시피메 만약에 떠드는 사람 2년 반 가자 그래 아 짜증나 consomm 여행 가능해 그거 가현 언니로 세이버 간 거 말고 그런 여행도 아니었어 나한테 스트레스였어 나한테 스트레스였어 어? 죽고 싶냐? 이리 와봐, 내가 마사지해줄게 아유, 그럴 수 있어 무서워 강도는 어때? 좀만 약하게 해줄까? 열쇠고 좀만 약하게 해줄까? 아니에요 미디어스 제가 해드릴까요? 아유, 아까 오면서 꽃을 들었더니 뭔가 나... 나...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지금 기분이 안 좋아? 기분이 안 좋아 왜 기분이 안 좋아? 네 얼굴 봐서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야, 이따 같이 먹어 맞아 뭐야, 왜 혼자 시식하냐? 뭐 하는 거야, 지금? 저거는 왜 뻘찔하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? 도대체 소리가 안 되네? 무슨 소리야? 한국말 배우고 다시 얘기해 하하하 친다 야, 바람 불다고 나 바람 불 때 지금 기다려 지금 바람 불잖아 야! 나는 치라고 해서 쳤어 잠깐 바람 불면 예의상 기다려줘 지금 싸우자는 거 아니지? 아니야, 이렇게 싸우자는 거 아니지? 나 할 땐 그냥 들어가 있어 아니야 니가 하이라이트야 아니야 들어가 있어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 들어가서 쇼 쇼리 붙어요 들어있냐? 들어와, 들어와 쇼 촬영해야 하니까 쇼 안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 여기까지만 때리는 거다? 그래 언제, 언제쯤 할 수 있나? 형도 혼자 사나, 여러 마리 가져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독거노인이 되는 것 같아 남자가 들어오나? 진짜로 들어오나? 이렇게 사는 게 많아 제가 멤버를 참 잘 돈대요 진짜로 그러면 대결에 둘이 둘이 15분만으로 턱없이 부족할 거 아니까? 난 15분이면 끊어 아니지 야,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턱없이 부족하지 프로들은 바로 그냥 아마추어잖아 아니, 아마추어 게임에서도 넌 진짜 난 말투변이 없어 니가 내가 말하는데 끼어들면 나는 그냥 다 업돔게 된다고 사랑스럽고, 귀엽고, 애교도 많고 그다음에 얘는 남자 눈에 그렇게 보여줍니다 아, 남자 눈에 우리 눈에랑 다른데? 아, 미친게 추상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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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상하나?